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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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3%여가지고요 아 그리고 93도 싫어하잖아요 나 그건 줄 알았어 쉽지 않죠 3이 93 3명인 줄 알았어요 3이 싫더라고요 93 3명의 3% 네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1등 아임이라고 해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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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8%의 산하의 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8% 8% 8%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벌써 가보자고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지 아주 지난주에 했던 산림 장만 퀴즈 아주 뜨거웠는데 라고 적혀있는데 글쎄요 아주 뜨거웠어요 글쎄요 뜨거웠나요 뜨거웠죠 뭐 어떻게 하여튼 우리 멤버들 선물받은 살림들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데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이모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만 하지 어 혹시 이거 세제랑 이거 새로 아 이모님 저기 그쪽에 있어요 어 이거 뭐예요? 이러고 물티슈도 물티슈도 없는데 살까요? 여기 있어요 이거 다 저희가 타왔어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지 좋아하시지 사실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것 같은 게 그 뭐라 그러죠? 민소매 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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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입고 있더라고 죽부인 있잖아요 죽부인을 받았는데 그거 진짜 잠이 미쳤어요 아 그래요 잘 알아요 그게 너무 시원해가지고 맞아요 요즘도 더워졌잖아요 더위가 날아가요 아하 제가 이 베개 다 치웠어요 바디필로 최고입니다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 그 저는 타간게 있나요? 살림장마는 아니고 네 이제 NOW에서 저희 갬블러를 다 틀어주실 수 있는 그걸 주셨잖아요 그쵸 그거 하나 탔어요? 그거랑 나 치킨 치킨 좋잖아 나 보내줬잖아 어 근데 아직도 못 먹었고 네 그 쿠폰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보내줄게 어 그 다음에 진짜 그거 틀어주시나요? 언제 틀어주시나요? 아 그거 진짜 언제 틀어주시나요? 아 좀 약간 집착하는 편이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라고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라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라고 어기 어기요 네 저희가 또 그렇게 하는 동안 저희 이제 음악 방송 활동이 또 끝나기도 했죠 맞습니다 네 2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얘들아 잘 챙겨주신 NOW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열심히 일한 후에는 신나게 놀아야죠 그냥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디 사투리에요 그거? 광진입니다 그냥 노는 날입니다 네 그냥 노는 날 오늘 어떤 일 어떤 레전드짤들이 생길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가보자고의 메인 키워드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파파아앙 그것도 이제 그냥 게임이 아니고 필승 게임 필승 게임 필승 게임이라고 하는데 클래식은 뭐다? 베스트 원래 클래식은 베스트다요? 몰라 클래식은 베스트 클래식은 베스트 실패 없는 클래식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거 플러스 재미있는 그룹은 바로바로 누구다?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 네 준비됐어요 오늘 어때요? 기대돼요 주헌씨? 이거 미치는 거다 미치는 거다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지 원래대로 한 번만 해주세요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귀여워요 네 일단은 팀전 아니고요 일단 우선 개인전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총 4개의 게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일 많은 점수를 받은 1등 멤버에게는 모든 선물이 All in 그러니까 몰아주기라는 거죠 아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오늘 뭘 주시지? 일단 몬스타엑스의 필승 게임 가보자고 게임부터 가볼게요 자 이제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 좀 떴네요 네 공포의 철가방 익숙하잖아요 이거 아 익숙해요 등장했습니다 철가방 철가방 대충 이정도 보면은 네 신속히 각이 나오죠? 뭔 각? 어떻게 할지 어 어 어 자 규칙을 한번 읽어주세요 어 형원씨가 한번 설명을 네 해볼게요 규칙은 MC는 철가방 돌리기 오디션을 통해서 정합니다 네 오디션이 있어요 그냥 MC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아 쉽지 않죠 민혁씨 네 네 네 네 네 네 오디션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백한명인가 아마 아 백한명 아 백한명 아 백한명 아 백한명 정말 세네요 네 그리고 이 철가방 담당 멤버에겐 그러니까 MC죠 네 MC한테는 50점을 미리 드립니다 음 그리고 MC가 화려하게 돌리는 철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뭔지 마치는 사람에게 10점씩 이제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MC가 유리하네 이렇게 보면 단 MC가 MC답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회의를 해서 50점에서 점수를 깔거에요 까는게 있어요? 까는게 표준어인가요? 점수를 까다 제하다 아 제가 발음이 조금 안좋아서 깎을거라고 점수를 깎다 깎을거에요 아 깎을거에요 그냥 좀 갔으면 좋겠네 괜찮아 뭘 또 깎고 막 간다 괜찮아 평화롭게 가자고 평화주의자 좋아요 리스펙 그럼 철가방은 누가 돌려요? 철가방 그래서 여기에 있죠 MC 정학입의 철가방 돌리기 오디션 자 오디션을 또 오는 거죠 오디션까지 해야돼? 아 자 MC는 문제를 못 맞히니까 무려 50점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MC를 뭐 아까 얘기했듯이 MC를 하는게 이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 돌아가면서 철가방 돌리기 기술을 보여드릴텐데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순서 하고싶으신 분 있어요? 아 MC를 하고싶은 사람 먼저 일단 나와 보실래요? 그럼 민혁씨부터 할까요? 민혁이 형부터 하죠 아 저는 아니에요 네이버 나우의 MC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MC는 이런거다 먼저 봄보기 민혁이 형은 좋아하죠 오디션을 봐서 들어갔잖아요 그 봄보기를 보이시죠 백한병인가? 진짜 그 나우의 내가 아들이다 진짜 어디서 해? 어디서 해? 여기 가운데서 가운데서 정말 랜덤으로 나오는 노래에 맞춰서 아 노래까지 나와요? 정말 variety한 기술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Let's go Let's go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얘가 MC 해야된다 이 친구가 MC 해야된다 하는 멤버가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이것도 투표로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뮤지큐하면 되나요? 그만해라 투표 요 나우 드롭 더 비트 요 백그라운드 뮤직 노래가 나오네요 아 이런게 나온다고 그게 안 들리지 오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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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였어 장가방 돌리기인데 자기가 돌려지고 있어요 어 어 찍어졌는데? 찌그러졌어요 일단 빌린 거라는데 빌린 거라는데 아이고야 힘이 너무 좋아요 이거 렌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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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 페이인데 노래가 잘못됐어 아 그거 자기 운이에요 어떤 노래 원해요? 네 신나는거 뿌띠파띠한거 있잖아요 아 신나는 노래 이런거에는 몬스타엑스 노래 말고 다른 노래가 재밌어요 사실 네 좀 뿌띠파띠하고 약간 신나는게 나오길 바라는데 러브킬러하니까 사람이 처지네요 할 수 있어요 약간 섹시하게 러브킬러 주세요 된다고요? 네 저 자신감 안될거 같은데 비트 떨어뜨려 오케이 비트 비트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실패의 예를 보여주신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되는구나 아 일단 알겠습니다 주원씨도 한번 다른 노래 대신 아니에요 전 다른 노래 하고 싶어요 다른 노래 러브킬러 했으면 나도 똑같은 반응이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세 명 남았잖아 네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네 빨리 맞지 사람 아니야 빨리 맞지 사람 어떻게든 해야 돼요 아니 아니야 주원씨 뭐 원하는 노래 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네 여기 철가방에 네 가보자고 라고 적혀있잖아요 네 이걸 보여줘야지 어? 그러면 좋아요 철가방 돌리기 가보자고 네 어허허 자 비트 가보자고 렛츠기릿 무슨 노래일까? 자 자 렛츠고 대신 널 형 너 해 또 나 너해 MC 너해 어 MC 바로 가자 저는 대신 렛츠고 렛츠고 넌 다음 얼마나 하면 될까 레브 요 넥츠고 아 네 엠씨 주죠 선곡 좋았어요 그래도 다음 멤버들 해야죠 가야죠 자 IMC 진짜 오디션 볼 때처럼 떨린다 음악 주세요 아무거나 최고방 101이에요 선곡 너무 좋으셨어요 약간 확신 나네요 갑자기 아 아쉽네 자 음악 주세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마임이에요? 마임 새로운데? 전면 상담 키틀벨 대신 철가방을 자 버피 버피 아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방금 마지막에 슬립스틱까지 좋았어 괜찮네 노래 점수가 노래가 이게 나왔는데 이걸 살리네 와 마지막 얼마나 잘 형은 형 얼마나 잘할까 진짜 얼마나 잘할까 왜냐면 너네 알지 형은 형이 오락실에서 옛날에 보글보글부터 테트리스 오투잼 다 1등이야 미치네 오투잼? 진짜 와 얼마나 재밌을까 오케이 딩키 스폰키 스파리 드랍 더 비즈 연기 연기 아프게 웃는다 내 짜장면 내 짜장면 내 짜장면 내 짜장면 내 짜장면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짧았나봐 20초였어요 20초씨 아 잘했는데 다 잘했어요 근데 형은씨는 철가방의 스킬이 너무 안 보였어요 철가방의 스킬과 뭔가 그 재미와 그냥 한 분 정해져 있잖아요 넥스레벨씨 넥스레벨씨 넥스레벨씨가 MC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디게무디게 어떻게 재미없게 돌리면 일단은 조금 감점이 될 수 있다는 거 MC 하면서요? 네네네 왜냐면 50점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알겠죠? 네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의 철가방 게임 가보자고 오케이 가보자고 저희 너무 잘한다 아 오케이 저는 MC 자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저 철가방 가져가세요 철가방 좀 가져가세요 찌그러졌다 아이고 디귿자로 가져가야지 오케이 왜 이렇게 잘해 오케이 재밌어 자 주헌씨가 이제 갖고 가시고 네 주헌씨 다 보이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어 이미 다 봐버렸나봐요 어떻게 저게 영어스라 잠깐만 이거 10점 안 깎아? 이렇게 하는데 MC가? 아 처음이니까 아 처음이니까 옐로카드죠 옐로카드 어드벤트예요 아 저 못봤어요 못봤어요 고마워 야박하게 야박하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깡나 안 깡나 알았어 알았어 그거 한번 하세요 뭐요?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면 돼요? 저는 색깔은 맞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이게 총 8개의 문제가 있대요 오케이 총 8개의 문제가 있고 일단은 제가 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퀘스천당 몇 점이죠? 10점? 아 10점? 오케이 총 4개의 문제 자 저는 확인했습니다 안에 물품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가봅시다 가보세요 나 이거 마이크 들고 해야돼요? 아니요 내려놓고 해야돼요 혹시 노래 틀어주시나요? 주헌 씨 노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노래가 없으면 진짜 민망해요 어 어 울고 있다 아 주헌이 또 어떻게 살릴까? 네 돌려가면서 주헌이가 돌아가도 되고 주헌 씨 주헌 씨 마음대로 어 주헌 씨 음악 시작하면 바로 시작할래요? 네 오케이 잠시만요 잠시 음악 세팅할 시간을 혹시 주헌 씨 원하는 약간 음악 스타일 있나요? 원하는 음악 스타일 네 네 넥스 레벨 원하는 아 오케이 일단은 아까의 그 음악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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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 주세요 주세요 아니 야 가방을 들으라고 아니 알았어 MC MC 주도권 자 너머의 문을 열어내 어 어 잘해 잘해 어 어 어 어 아이엠 아이엠 그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얘기하면 되는 거죠? 어 빨간색 크레파스 오 맞아? 맞아요? 정답! 어? 아 나 분필인 줄 알았어 빨간색 크레용 아 크레파스였습니다 너 좋다 그러니까 저게 뭐야? 야 잘 돌린다 아닌가 느낌 있었어? 어 느낌 있어요 좋았어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다음 거 가봅시다 네 가보죠 자 교체하고 어 아여여여여 다 보입니다 보이려 그래요 네 아 좀 저쪽으로 가날래요 네 네 우리가 너무 잘 보겠다 그럼 이거 거의 뭐 직관 수준인데 어 어 직캠인데 혹시 오 음악 준비되어 있나요? 네네 자 가볼까요? 아 바로 돼요 또? 네 바로 된대요 음악 드랍 더 비트 아 이거 거의 스트리밍이잖아 거의 스트리밍 안 아 또 아 심하잖아 오케이 1 2 3 4 I'm on the next level 예이 어 궁금해 궁금해 어 뭐야 뭐야? 저것도 약간 저것도 약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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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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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북어도 모르겠어 빨간색 장미 빨간색 장미 빨간색 장미 정답 정답 정답이라고? 저게 장미야? 아 비누 장 아 예 빨간색 비누 장미 딩동댕이 나왔습니다 이야 쉽지 않다 기가미가 했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잘 안보는 거 잘 돌리네 잘 돌리네 세액 하면서 쫙 세액 자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문제 가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다음 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어려워요? 다음 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이 노래 준비 혹시 듣나요? 네 자 주연씨 네 Drop the Flagle Drop the Flagle 안녕하세요 주연이에요 아 짜장면 왔어요 짜장면 왔어요 아 이거 짬뽕이고요 아 이거 아 이거 어 뭐야 아이엠 어? 에어팟 프로 어? 뭐야? 에어팟 프로 에어팟 프로 어? 나 아예 못 봤어 이번 거 맞춰줘야 될 거 같은데 어? 안 보여 안 보여 정답 에어팟 아 에어팟 자체가 아닌가 봐 기현 갤럭시 버즈 아 아니구나 정답 아이엠 어? 에어팟 프로 오른쪽 기현 에어팟 프로 케이스 정답 에어팟 프로 한쪽 어? 맞다요? 근데 정답 이게 기종이 프로가 아닌데 아 아 주연씨 잠시만 주연씨 이의제기했기 때문에 이거 정답은 무효철이고 네 자 다시 하나 둘 셋 정답 기현이가 빠른 거 같아요 이름을 외쳤어야 돼요 네 이름을 네 에어팟 한쪽 한쪽 오 어디까지 맞추면 내 뽀뽀 오른쪽 왼쪽 맞추면 내 뽀뽀 원래 사람은 왼쪽을 좋아하지 왼쪽 오른쪽 빠이 아이엠 맞췄어 맞췄는데 뽀뽀 못 받은 거야 네 맞아요 오케이 마지막 문제 오케이 그래 벌써 마지막이야? MC가 잘하니까 시간이 훅 가네 야 저거 진짜 잘 돌린다 뭐 측에서 연습했니? 와 이거는 힌트를 드릴게요 저희 멤버 중에 이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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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해 좋아할 멤버가 있어 좋아해 어 오케이 자 음악 준비되셨으면 네 요 MC 야 이거는 서정적으로 가주세요 아 어떤 연기가 나올까? 어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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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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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왔어 일로왔어 라인 어? 라인 투쿠 답장이 안 온다 투쿠 아 저 연주 장난 어 저거 안 보여 안 보여 하.. 오늘도 흉겨운 짐을 오! 정답! 아보카도야? 아이엠 아니 이쪽 자리가 잘 안 좋네 해라 여기 풍수지리가 안 좋아 아 봤구나 정답 오.. 오아? 오아? 오아가 뭐야? 정답! 오아가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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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오.. 이.. 아니가봐 야 우리 뭐 하냐 우리 기여 기여 오이 비누? 형원! 오이 반쪽 민혁! 오이 모형 자 계속해 주세요 아니 여기 안 보여 아 아 형원 뭐야 저거 안보여 아 아 아 어 아 아 기현 후박 아이엠 아니에요 오이 방향제 아 오이비누 내가 까지 써 기현 아 애호박 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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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비누 반쪽 형원 아니요 아이엠 오삼불고기 아 약간 그 어? 몇 쪽이라고 하냐고 자 민혁 오이 3분의 1쪽 이의 제기할 게 하나 있어요 네 뭐요 나도 오이가 정답일 줄 알았는데 계속 틀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봐봐 봐봐 아 오이가 작네 아 그러네 끝쪽이네 아 나도 오이라 해서 공주인 줄 알았는데 작은 오이? 애호박 같기도 하다 그 나 애호박인 줄 알았어 나 호박전 좋아하거든 오케이 야 주헌이는 50점에서 까일 게 없어 누가 맞췄죠 방금 방금 제가 지금 민혁이 형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민혁이 형이 20점으로 제일 높은 점수를 달리고 있고 주헌이 형이 MC를 하고 있으니까 50점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점수 자기가 어마어마해 MC가 좋네 자 어떻게 해 멈출 거야 아니 안 멈출지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야 되지 가봐야지 어 가봐야지 렛츠기 가보자고 오케이 자 이제 자막에 나올 거예요 어떤 게임이냐면 바로바로 방석 퀴즈인데 방석 퀴즈인데 아 예 이게 고전 명게임이죠 어릴 때 또 많이 보던 그럼요 네 MC가 내는 문제를 맞히면 되는데요 방석을 빨리 빼고 이름을 외치는 멤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도 문제를 맞히는 멤버에게 10점을 준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대신 여기가 아니라 바닥에서 신의 공개하도록 할게요 의자는 또 유용하니까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푹신한 이렇게 이렇게 오 일단 앉아주시고 좋다 도전 골든베 같은데 약간 저번 주 혹시 그 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방석 퀴즈도 혹시 제 렌트 형이 해도 돼 네 오디션이 있나요 네? 네 당연하죠 뛰어난 발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대음감을 통해서 MC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주헌이 50점 받은 거야? 나 50점 받은 거야 지금 50점 1등이면 MC가 좋네 아 매번 바뀌는구나 그럼요 좋다 이거 자 자막 인 자 자막이 나올 거예요 MC 정하기배 절대음감 게임입니다 제시 단어를 제일 빨리 성공한 멤버가 MC가 되는데요 역시 MC에겐 이번에도 50점을 준다고 와우 그럼 민혁이 MC 이번에 되면 70점이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주헌이가 되면 100점이죠 와 와 이거는 100점 되면 못 따라가는 이거 무조건 해야돼 자 문제를 주실텐데 자 잠시만요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네 자 문제 주셔요 아 아 부산제첩국이래요 이렇게 도전을 하면 되나요? 부산제첩국을 그 절대음감 게임 오케이 가겠습니다 부산제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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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민혁 왜? 이거 이렇게 해야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한 명씩 해서 시간초를 재야지 어 이거는 오디션이야 지금 창균이 초수를 잰 거지 선생님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해야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그래 아 뭐야 선착순인 거야? 그렇지 제가 가볼게요 그럼 다시 하는 거네 오케이 부산제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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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첩국이에요 첩국 땡 영원 할게요 네 부산제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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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쪽 제쪽 안 돼요 케첩 부산제첩국 안 돼요 제가 할게요 네 오케이 자 빠르게 갑니다 얼마나 잘할까 진짜 잘할 얘는 잘할 것 같아 갑니다 준비 부산제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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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첩국 제첩국인데 부산제첩국 부산제첩국 제첩국 제첩국 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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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현이 기대된다 부산제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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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안 돼요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아 임플란트 너 임플란트 임플란트잖아요 다른 아버지가 해주셨잖아 자 다음 문제 수학익김책 아니 시어 넘는 긁어주시면 안 돼요 아잼 뭐라잼 수학익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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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히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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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헌이 가겠습니다 수학익김책 수학익김책 와우 … 수학익입학킥 로스 수학익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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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인정 인정 좋았다 그럼 형은이 MC야? 그럼 MC에요? 하나씩 마쳤으니까 그럼 한 번 더 하면 되나요? 한 번 더 하지 말고, 저 고정 게임 있잖아요 토마토 할까요? 토마토요 분명일 때 토마토죠 어떻게 할래요? 토마토로 할래요? 아니면 제시어로 해주실래요? 토마토로 한 번 가보죠 토마토 고정게임 날이니까 여러 가지 고정게임 하나로 이거 마주 보고 해야 돼요? 오케이, 도마도로 도마도 토마토 말고 도마도 도마도로 도마도로 해요, 도마도 도마도 도매로 형은이부터 성공입니다 시작 마, 도, 도, 마, 도 이게 질문은 안 돼요, 질문은 안 돼요 다시 경고입니다 죄송합니다 토마토로 하면 안 돼요? 도로 하니까 헷갈리네요 토, 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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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마 형은이 틀렸어 형은이 틀렸어 자, 이로써 우리 아이엠이 MC를 하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토마토처럼 쫄깃한 진행 부탁드려요 이번에도 객관적인 판단에 MC의 진행이 약간 원활하지 않다 하면 50점에서 차감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차감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할 수 있어 그래도 이거 이득이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네 MC 자리로 이동하시고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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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탠드가 있네요 네 큐카드 받으시고 여러분 바로 부를 것 같은데 내가 뭐냐 자, 이것도 방석 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저도 방석이 필요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큐카드를 그냥 읽으면 되는 거라서 스피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헌이가 만든 노래 다섯 곡 마르기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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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면 되나요? 예 블루문, 갬블러, 헤븐, 비스트 모드 땡 이 정도 땡 땡 너무 너무 길었어 오케이 오케이 5초 안에 말해야 된대요, 5초 안에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 둘, 셋 주헌 하나, 둘, 셋 주헌 오케이, 키 형 아니, 자, 할게요 둘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려서 그랬어요 원 러브, 블루문, 비스트 모드, 헤븐, 갬블러 아, 주헌이 빨랐다고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넘어가 인정, 인정 원 러브 해야지 리스펙 해줘, 리스펙 리스펙, 리스펙 아, 그리고 주헌이 형은 곡자니까 이거는 살짝 이렇게 아, 인정, 인정 한 번 쉬어, 한 번 쉬어 오케이 리스펙, 리스펙 오케이, 빨리 자, 다음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혁이가 안 먹는 거 다섯 개 말하기 어? 민혁이가 안 먹는 거 다섯 개 말하기 안 먹는 거? 형원, 형원 오이, 소주, 맥주, 양주, 샴페인 정답 자, 땡, 땡, 땡 아니야, 잠깐만 타임, 타임, 타임 형, 맥주 마시잖아 타임 얼마 전에 샴페인 먹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샴페인은 샴페인을 안 넣었어요 샴페인 있었어 했어, 했어, 했어 샴페인으로 했어? 형원 아, 오케이 연속 도전 되나요? 저는 안 맞출게요 못 먹는 거 못 먹는 거 네 뭐가 있지? 나 오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카운팅 할까요? 아니면 정하고 하실래요? 오이 관련 다 얘기해 기현 오케이 오이, 생 오이, 오이 냉국 오이 비, 아 비누 먹는 게 아니구나 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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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에 들어간 오이채 그리고 오이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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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안 먹어 자, 갈게요 형원 오이, 오이소박이 오이냉채 오이묵국 소주 오이묵국이 있어? 오이묵국이 뭐예요? 오이묵국이 있어요? 오이묵국 있잖아요 오이묵국 한번 검증해볼까요? 오이묵국 있지 오이묵국이 있어? 오이묵국이 있어? 오이묵국이 어디 있어? 오이묵국이 어디 있어? 혹시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맞출게요 없네요, 오이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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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는 거 같은데요? 없어요 소고기 뭐 아니네, 아니네 자, 민혁 오이, 오이소박이, 오이냉채, 소주, 맥주 오케이 본인이 하니까 쉽네 네, 안 맞추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렵네요 네, 다음 문제 다음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못 맞추면 조금 실망 아, 오케이 창균 거구나 창균 거구나 아니, 내 거는 아니에요 멤버들 건데 멤버들 생일 다 말하긴 하나, 둘, 셋 병원 1월 26일 생일 생일 6월 18일 11월 22일 11월 3일 너 나가 너 나가 쉬워 죽겠어 야, 저기 안 해 쉬워 죽겠어 나 이거 안 해 아니, 아니 아, 오케이 이름 얘기하고 이름 얘기하고 자, 하나, 둘, 셋 기현 기현 1월 26일 오케이 아, I.E.M. 1월 26일 형원 1월 15일 오케이 주헌 10월 6일 오케이 민혁 11월 3일 기현 11월 22일 셔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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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8일 나이스 아, 이거 알아야지 좋았어요 알아야지 이거 좀 짜진 거 안 돼? 그니까, 주헌 씨 아니, 나 주헌이 생일 6월 18일에 태어난 기분이 어때요? 6월 18일에 태어난 기분 마치 셔누 형이 된 거 같고 울끈불끈에 힘이 솟네요 아니, 나 호랑이 기운? 자기야, 나는 자기 생일 맨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자기야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나가 나가 그래? 어 가보자고 말고 가보라고 자, 이번 질문은 기현이 형 관련된 질문인데요 오케이 오케이 기현이 별명 다섯 개 말하기 주헌 주헌 햄찌 햄찌 유켄 오케이, 땡 민혁 민혁 햄찌 햄찌 유... 유... 나도 모르겠다 민혁 민혁 햄찌 햄찌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차 호놀룰루 호놀룰루 뭐야? 호놀룰루처럼 별명이 있어? 제가 가끔 게임 아이디로 쓰는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나 안 맞출래 기분 상했어요? 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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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찌 호놀룰루 호놀룰루 옥수수 수염차 유설생 유설생 마지막 아기상어 아 아깝다 아깝다 형원 햄찌 햄찌 유설생 상어 유치킨 호놀룰루 뭐 야 안한다면서 안한다면서 잘하네 에이 그냥 말을 한 거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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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 없어 10점 처음 맞아 봤어요 너무 신나서 일어나봤어요 오케이 다음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형원이 형 관련된 질문인데 못 맞추면 형원이 형이 좀 서운해 할 수도 있어요 어 못 맞출게 못 맞추고 싶은데 형원이 장점 다섯 개 말하기 아 기껏 하겠습니다 이거 맞춰야 돼요 자 문제 패스 이거 네이버나운 메세지? 이거 메세지? 몇 세요? 형원이 형 형이 맞춰도 돼 아 오케이 형원! 형원 재량이에요 MC에 대한? MC 재량입니다 아 저 취소 취소 아 저 할게요 자 민혁 장점 형원이 장점 키가 큽니다 키가 큽니다 얼굴 잘생길 땐 잘생겼어요 칭찬이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말벅지다 생각보다 말벅지 어 맞아요 입술이 매력적이다 입술이 매력적이다 그리고 어깨가 넓다 어깨가 넓다 딩동댕 주세요 오케이 말벅지 좋았어요 혹시 말벅지 인증 가능한가요? 이쯤에서 어깨 좀 보여주시죠 그렇게 허니랑 같이 보여줘야죠 왜냐면 형원이 그런 얘기해요 나 다리 안 얇아 무슨 소리야 나 말벅지야 이런 얘기 많이 하봐 형원이가 진짜 자신의 몸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부위가 허벅지예요 자 대퇴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근 보여줘 대퇴근이 어디지? 힘 한번 빡 주세요 대퇴근 뒤에 자 앉으세요 이제 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와서 대퇴부를 보여주는 이 용기 정말 보기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이거 맞아요? 네 오케이 맞아요 잘했어요 팬분들 채택지가 난리 나요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이게 제 관련된 질문인데 이것도 못 맞추면 약간 서운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제일 말하기 싫은 그건데 오 뭐지? 뭐지? 아 아 이제 뭐라 잼 뭐지? 잼잼 자 질문 IM이 좋아하는 형 오늘의 순서대로 말하기 인데 아 우리 멤버 중에서? 아 이거를 또 문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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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의 재량으로 잠깐 매력발산의 타임이 있겠습니다 나 꼴등할게 그냥 어 진짜 네 알겠어요 아 근데 전 진짜 순위를 알아요 안 궁금해요 그래요? 오케이 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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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셔누 어 1번 셔누 아 오늘 멤버 기준니까 오늘 여기 있는 사람으로 하자 지금 여기 기준 일단 형원 탈락 마이크 내려놔 잠깐만 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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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이랬네 땡이라고? 아니야 오케이라고 오케이 주헌 열등이야? 형원 아 일단 쫙쫙 말해보세요 일단 쭉 말해주세요 주헌 형원 민혁 기헌 에이 주헌 형원 민혁 기헌 기헌 땡 아 아니에요 비슷했나요? 얼추 오 오십 저프로 정도 어 그러면 민혁 민혁 형원 주헌 기헌 민혁 땡 자 기헌 기헌 50%라고 형원 기현 민혁 주헌 땡 기헌부터 틀렸어 에이 무슨 소리야 너 나보다 생각보다 나이가 더 아파 야 기헌이가 없는 거 아니야? 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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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원 주헌 민혁 아 한 분 어디 퇴근하셨나요? 갔어 갔어 네 일단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주헌이 형이에요 너무 우애한데? 짠균이 처음 보듯 같은데 형원 주헌 주헌 응 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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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뭐야? 형원, 민혁 땡 주헌 주헌 방서 빼셔야 돼 방서 방서 안 뺐어 주헌 민혁 민혁 땡 아! 민혁이 아니야 형언 주헌 야 형언 형언 딩동댕기 솔직히 다 비슷하긴 한데 왜 민혁이 형을 4등 줬냐면 처음에 기권하겠다고 했을 때 아 그 때 약간 그래서 그냥 의지가 없어 보이길래 제가 의지가 없긴 했어요 아 형 왜냐면 이런 것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알겠어요 왜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거 게임 제가 열심히 하고 우리 다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홀동 정해져 있어요 뭔 소리에요? 아니에요 제가 넘어갈게요 점수 몇 점이죠? 민혁이 형? 혹시 쟁취도 가능한가요? 40점이래요 40점이군요 자 다음에 이제 셔누 형에 관련된 질문인데 네 셔누가 하는 운동 다섯 개 말하기 아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주원 주원 버피 버피 정답 푸쉬업 푸쉬업 정답 씻업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숄더프레스 근데 저는 씻업을 하는지가 우문이긴 해요 해요 같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한다 쉽다 쉽다 자 이거는 다음 질문은 기현이 형한테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개운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식물 이름 다섯 개 말하기 식물이요? 네 개운죽도 포함이야? 식물도? 그럼요 포함이죠 아 식물? 형원 형원 동백꽃 동백꽃 해바라기 할미꽃 장미 장미 땡 기현 기현 동백꽃 해바라기 할미꽃 장미 민들레꽃 민들레꽃 아 꽃도 되는 거야? 여러분 식물인데 나는 막 산세베리아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정답 맞추는데 정말 형답다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제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MC 깔끔했어 깔끔하네요 담백하네 아 잼 좋았어 무슨 노래냐? 바로 몬스타엑스의 시크릿 갑시다 조용히 해 Hey Hey girl Do you wanna tell me something? You're sleeping from my glass of whiskey And they're playing with me from the 90s Under the red light at a table And why don't we stop the pointless combo Wish I could read your mind Don't wanna waste this time Tell me what's behind those eyes I wanna start tonight No don't normalize 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how to hold ya And I tell you something good that I never told ya Baby you put me feeling high So would you please give me your sign Tell me what you want when the night is over What's your secret? Yeah Posting on a coach in my daily routine Ain't no clothes yeah that's what I need You want me to slide to your side Tell me then how many times I want one, two, three to the four We go up to the sky on the board Flying high yeah it's a goodbye Everyday you're my surprise Baby you like your style That Mona Lisa's smile Tell me what's behind those eyes I wanna start tonight No don't normalize Tell me what's behind those eyes 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how to hold ya And I tell you something good that I never told ya Baby you got me feeling high So would you please give me your sign 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how to hold ya What's your secret? Why you hesitating? I can't hold this long Let's stop wasting You want to tame me I know what you want Don't stop this gaming Hold me tight Baby don't push We don't talk about our issues It's making pretty secret tonight Close the door and turn off the light Normalize 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how to hold ya And I tell you something good that I never told ya Baby you got me feeling high So would you please give me your sign Tell me what you want No the night is over What's your secret? Dirty little secrets You got me so high You got secrets You got secrets some dirty little secrets What's your secret? I go Dirty little secrets Dirty little secrets 몬스터X의 가보자고 오늘은 게임 감싸고 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포의 철가방 게임 방석 퀴즈를 진행했는데 중간점수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나왔네요 기현 저 30점 우리 민혁씨 50점 주헌씨 50점 아이엠 60점 형원씨 20점 아이엠씨가 지금 단독 선두에 있어요 아이엠씨는 누구에요? 아이엠 아이엠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에 최종 1등을 하는 멤버에게는 선물이 억인 된다는거 뭐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구요 선물이 앞에 안보이는데 자 이제 다음 게임인데 제가 봤을때는 저번 골든벨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게임을 주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세번째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이죠? 왠지 이 시간 불타오르고 나의 구렛나루가 다 젖는 타임 머리가 땀에서 그렇지 이마에서 땀이 나고 이마 땀? 등에서 땀이 나고 등에서 땀? 네 아주 오늘 정말 대단한 시간이에요 어떤 게임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미치겠어요 지금 바로 바로 도전 K-POP 50곡 너무 주헌이가 너무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생각보다 강합니다 기현이 형이 강적이에요 기현이 형이 진짜 많이 알아요 기현이 형이 진짜 많이 알아요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숨은 고수 자 네 맞아요 아 진짜 지금 모르면 서운한 K-POP 50곡 제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나갔잖아요 아 그래요? 나갔어요? 네 못봤다 이 곡들이 1번부터 50번까지 랜덤으로 준비가 되어있는데 저희는 아예 어떤 곡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아예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가 번호를 고르고 랜덤으로 나오는 노래를 아는 사람은 자신있게 앞으로 나가서 그 노래를 맛깔나게 불러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간주점프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간점 가능 네 저 아까 못봐서 그러는데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어 진짜 보이고 있나 이게 이름 외치고 나가는 거죠? 아 그냥 바로 앞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어이구 이게 보이지가 않아 아 그래 뭐야 뭐야 안 보이는데 아니 뭐 우리 다같이 모른 상태로 하자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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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용씨 이거 MC 필요해요? 아니요 MC 필요없죠 필요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가볼까 안 가볼거야 가봐야죠 가봐야죠 그럼 바로 가보자고 그럼 번호판 주세요 앞에 있는 아 50번까지 네 아 그냥 임의로 고르면 되는거죠 1번부터 50번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멤버 누가 할까요? 고르기 아까 아이엠이 60점이었으니까 창균이가 먼저 골라보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6번 어때요? 60점이었으니까 아 저는 제 나이인 20 아 16으로 하겠습니다 양씨 어디갔어? 야 형들을 따라가네 자 가보자고 오우야 아 아 펑키인가요 근데? 맛깔나게 불러주세요 맛깔나게 네 터치 마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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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뭘 바래 뭘 바래 뭘 바래 널 바래 터치 마 바디 호 호 바래 만져볼래 아 임창균 호 I know you want it 넌 내 곁으로 와 오케이 내가 준비한 발콤한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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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론 뜨거워지는 너만을 위해 내가 고마워 nichㄷ 10 눈에 빛이 네 잠도 salaries 운전은 네가 해 그quierν 두 손에 하늘 위에 오우 깽 나는 っていう 어 엔이 아 ASH touch my body 우린 조금씩 빠르게 everybody 푸른 하늘보다 높이 지금 이 리듬이 좋아 뜨거운 태양 아래 너와 나 my body body 지금 아심씨 2차 같네요 어떻게 약주하고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약주 느낌이 조금 있었어 약주 바래 자꾸 하더라고요 약주 느낌이 있었다 뭐 자꾸 바라더라고 너무 웃겼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성공했으니까 제가 다음분의 번호를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할래요? 번호를 그냥 고르면 다음분이 없어요 그러면 29 29 1 0 2 2 아 나 이거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아 나 이 노래 모르는데 나 이 노래 잘 몰라 나도 몰라 조금밖에 몰라 흔들리는 꽃들 속여서 흔들리는 꽃들 속여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 보지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땡 땡 넌 잘못됐어 이런 느낌이죠 자 다른 노래 하죠 오케이 오케이 틀렸으니까 저희 중에 아무나 맨혁씨 뭐 하실래요? 아 저는 그러면 어 이민혁의 32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제 맘이죠 이민혁의 32번? 네 뭐야? 아 아 이민혁의 SG워너비님들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러스 해주죠 아 아 아 아 아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뻗친 걸 난 참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왜 너에 관한 건 너에 관한 건 그 사소한 추억들까지도 생각이 나는지 가자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마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데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아니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거 자신 있어? 내가 워 나 그래 왔듯이 뭐를? 너를 기다리는 일 성공! 나 이거 줘야지! 이거 줘야지 이거 줘야 돼 좋았어요 아 진짜 노래 잘 부른다 기효씨가 할래요? 좀 낮네요 생각보다 네 낮아요 낮아진 건가? 좋았어요 저는 원키로 틀어주세요 그냥 이제 조금 방금 일부러 낮추신 거예요? 원키래요? 원키래요? 어떻게 그만큼 잘하시는 거죠 저는 50번 깔끔하게 딱 5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아 나 옛날에 모르는데 아 나 이거 혹밖에 모르는데 나도 주원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앞에 알아요? 가 보는 거야 그냥 그냥 가보자고 가봐야지 그냥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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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 둘 셋 엑 짐 짐 짐 짐 짐 짐 짐 짐 했던 holders 왕쩍 Gvs야 왕쩍 G spotlight 왕쩍 G통령 진하게 사랑한거야 물쩍 까칠 앗 민우야 모를 줄 몰라요 제가 거의 다 해드릴 것 같은데 몰라요x4 머리 ady 몰라요 근데 근데 진짜 그 엇박 타는 거 리스펙. 진짜 리스펙. 진짜 리스펙. 감사합니다. 주원 씨 그러면 번호를 골라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주원 씨 저랑 거의 티키타카 하는 줄 알았어요. 찐찐찐찐찐할 때. 형이 찐했을 때 내가 찐하고. 찐할 때 찐하고. 제 박차가 맞는 박차인 거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 오랜만에 신나요. 지금 몸베베들 반응이 크크크크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재밌대요. 네 너무 재밌죠. 자 번호. 너무 웃었더니 허리 아파. 번호. 찐찐찐찐찐 한번 하세요. 오케이 찐찐찐찐. 자. 더블업. 7번 가겠습니다. 어 7번. 지금 몸베네들이 여기서 회식 가시냐고 그러시는데.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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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아. 이거 몰라? 벌스를 모르겠어. 이거 몰라? 아 훅은 아는데. 훅은 알아. 나 잠깐 앉아있을게. 훅은 알아. 너 해. 내가 벌스 해줄게요. 그럼 형이. 싸비 한번 부자. 간 좀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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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모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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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네. 예. 하우 하우 화려하지 않아도 꿈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하우 하우 걱정마 언제나 이 순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비추리 나같이 건물이 밀어 넌 가지 않게 Cause you love me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아무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Love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 근데 노력은 몰랐다 이거 너무 날먹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뇨아뇨 노력이 좋은 거죠 재밌네 바로 갈게요 16 했나요? 7 했죠? 8 8 그냥 8 8 2 2 3 Gasoline? 아 주헌이 거잖아 아 뚜루뚜루 뚜두뚜두 아니요? 두루뚜루 영어, 영어, 영어 두루뚜루 모두 배로 거침없이 직진 굳이 부진하지 눈치 어 블랙 가면 빙 우린 예쁘장 샤베즈 원할 땐 되는 거 뺐지 너 뭐해도 가로 무백 두 손에 가득합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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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은 못하니까 착각하지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굳이 원하면 테스트 미 넌 불보듯이 뻔해 만만한 걸 원했다면 아 히트 두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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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다, 그릇나, 땀난다 두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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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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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두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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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두루뚜루 뭐예요 두루뚜루 두루뚜루 좋아하시나요? 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땀나 아, 잘한다 진짜 땀나 야, 너 해, 다 해 그냥 진짜 미안한데 휴지 좀 가져올게 와 지금 댓글창에 이 손가락 이거 이거 봉배웨드 진짜 신날때만 올리네 주헌씨 주헌씨 번호 하나만 번호만 번호만 번호 번호 너무 웃기다 6번 휴지 갖고 오는데 6번 했어 6번 안 했대 6번 안 했대 6번 6번 할래? 6번 6번 하나 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데 땀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우리 가사 알지 않나? 다 같이 할까요 이거? 같이 해야지 이거 같이 하자 같이 하면 같이 하고 점수 제일 낮은 사람 주세요 세상에 우리들 우리들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 부릅니다 힘들어 얘들아 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하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 특자 삶이 내게 준 건 일없이 이겨나 했던 고난도 우린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만일 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 내일 또 모래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하지만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그 모든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한 젠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만 젠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리 바를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곳 성령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 대가 어둠이 따라다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 밟을 눈치는 나의 이 뭉치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촛불 하나가 놓여져 있어 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촛불 또 찾게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어 자 여기까지 와우 다들 아시겠죠? 다들 아시겠죠? 죄송해요 제가 랩을 잘 몰랐어요 네 괜찮아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평원 씨가 이번에 좀 골라볼까요? 저는 36번 오늘 6이 좀 잘 걸리네 평원 형이 한 번도 안 골랐어 3, 2, 3, 2 아 자기야 자기노래다 소주 안잘 평원 형은 소주 한 병인데 소주 한 병 아 이거 발로 앉아라 아 이거 위안전 생각나 이번 앞에 좀 불러줄래요? 2, 3, 4 1, 4, 4 2, 4 3, 4 5, 5 3, 5 4, 5 5, 6 4, 5 5, 6 6, 7 4, 5 난 먼저 돌아섰죠 그때보다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걸요 다시 전부 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거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 미쳐네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듯이 외쳐서 그대 소중한 마음이 그대 소중한 마음 미친듯이 그대 소중한 마음이 그대 소중한 마음이 아니 블루스타임 한번 가질래요? 네 원키랑 한번 가 볼게요 조연씨 어디 블루스타임 상큼하게 해주세요 상큼하게 과임미 팍팍 Let's get it Let's go 그댈 위해 몰래 넘쳐온 애교도 있는 걸 매일 지름하지 않게 웃게 해줄 텐데 나는 내 맘 다치지 않죠 널 보면 채취하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지고픈 얘기가 참 많아 오 너무 좋다 끝 아 힘들어 어디 하나 뭐 하지마 하나 하고 마음을 지을까요? 오늘 며칠이죠? 오늘요? 17일이네요 17번으로 하겠습니다 가보자 신나는 거 나왔으면 좋겠어 아 신나는 거 나왔다 이거 같이 해야죠 Let's go Back again with 이무샘 Fresh collaboration 2008 It's Big Bang Yeah Hey 그댈 아시나요? 있지 않아요? 지금 그댈가 너무 그리워요 고개 숙여 눈물을 붙여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난 남겨지고 떠나가야만 했는지 너만 생각하면 머리 아파 똑같이 똑같이 술 뿐이겠어 병이 짐해 알아 누워 몇 번이 지내 일이면 또 잠깐 잊었다가 또 머리 준비면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아직 내 사랑은 유효한데 돌아올 거라고 고민은 돼 난 너만 기다리는데 난 너를 사랑해 사랑해 Love you girl 이 세상은 너뿐이야 뭔가 다 너뿐 Oh 소리쳐 부르잖아 Hey 대답 없는 놈 맘 붓게 타는데 민영이 형 내가 미안해한다면 내 얼굴 보기 두렵다면 girl 그런 걱정한 말도 너만 너라면 힘이 펄펄펄 나 그대의 얼굴 저 붉은 노을을 닮아 더 슬퍼지는가 Oh baby baby 다 지나갈 시간 우리가 함께 여쭈어 고쳐 잊지 말아줘요 눈을 감아 손을 없이 날 불러준다면 언제라도 달려갈게요 다 같이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전대도 없는 너만 불게 타는데 Let's go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을 이젠 볼 순 없겠지만 후회는 없어 그저 바라볼 수 있기에 불게 타주어 Let's go 아 아 아 아 아 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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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진해 해가 뜨거워 해가 진해 슬프진해 그대 기억도 안 뿌려지네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So 미쳐 부르지마 저 때 널 먹는 너만 볼게 다른데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때 널 먹는 널만 볼게 다른데 아 montón 아 season 3 자 이렇게 도전 K-POP 50곡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도전 K-POP 50곡을 통해서 주원 아이엠이 무려 90점으로 야 이거 주원 게임인 줄 알았어 90점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주원씨 기분 좀 풀렸네요 주원씨 기분이 좀 괜찮아졌나요? 저번주에 비해서? 3, 4%에 이어서 오늘 어떻게 기분이 확 풀렸나요? 기운이 이게 풀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우나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 너무 좋아 개운해 2만 2차까지 오픈하세요 시원하게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빠르게 마지막 게임 가볼까요? 아직 게임이 통했어요? 몬스타엑스는 몬스타엑스를 어디까지 알고 있나 얼마만큼 알고 있나 몬스타엑스 빈칸 채우기 오케이 자 지금부터 몬스타엑스라면 알아야 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문장들이 화면에 쏟아질 건데요 이 문장에는 빈칸이 있습니다 이름을 외친 후에 그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역시 문제당 10점 주어집니다 알겠죠? 네 네 몬스타엑스라면 알아야 하는 문장이라고 했는데 근데 멤버들이 막 몰라 몰라 그러면 서운해도 되는 겁니까? 어 그쵸? 네 서운해야죠 알아야 되는 건데 그쵸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데 모르면 조금 서운할 수 있죠 네 만약에 모두가 이건 너무 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점수를 깎는 것도 이거 너무 서운하다? 너무 서운하다 너무 서운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땀 흠뻑 흘리셨네 네 자 한쪽은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채영원 인스타그램 땡땡땡땡해 어? 누구?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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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땡땡땡땡해 네 글자잖아 땡땡땡땡해 땡땡땡 땡땡땡땡 제가 맞춰도 되나요? 팟딱 신청해 어? 기현 채영원 인스타 비공개로 해 아 로 아니 근데 이런 거는 로는 배야 땡땡땡땡 네 글자 four four word 오케이 정석대로 갑시다 네 four letters 알았어요 네 다음 걸로 다음 문제 주세요 몬베베에서 땡땡땡로 끝납니다 형아 몬베베에서 몬베베로 끝납니다 인정 인정 생각하기 전에 끝나버렸네 어 주현이 이런 거 좀 약한가 봐 약해 약해 네 다음 문제 바로 아이엠은 사계절 땡땡이다 형완 채철 와 아 이거 아는데 안 떨어진다 이 위에 아이엠이 이름이 좀 길어요 아이엠 어쩌라고? 알았어요 네 죄송한데 그럼 아이엠으로 하세요 아이엠 안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창균이로 다음 문제 주세요 땡땡땡땡땡땡땡 해줄까요 네? 어? 민혁 뽀뽀 이쪽 저쪽 한번 아 형완 형완 내일 아침 모닝콜 해줄까요 땡땡땡땡 야 너 되게 날카롭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매일 아침 모닝콜 해줄까요 형완 어? 기현 7시에 모닝콜 해줄까요? 그렇지 아 나는 구청가서 혼인 뭐 이런 거인 줄 알았어 아 그것도 많이 하지 어 어렵다 야 형원아 근데 어떻게 그걸 생각했냐 야 너가 더 대단하다 너가 더 대단하다 그니까 진짜 대박이야 방금 거 진짜 그럼 다음 문제 가볼까요? 성립하네요 젤러시의 장르는 땡땡땡 형완 케이팝 야 이렇게 독식해도 되는 거예요? 야 왜 너무 잘해 문제 또 있나요? 몬스엑스 공부 많이 했거든요 문제 또 있어요? 오케이 다섯 문제 나왔대요 다섯 문제 남았다고 합니다 땡땡땡 소통을 하는 민혁이 아이엠 땡땡땡 불타는 소통 우와 야 너네 이거 너무 잘하는데? 야 너네 오기 전에 오스물 먹었냐? 왜 이렇게 잘해? 어 나 먹었어 진짜? 다음 거 주세요 몬베베 땡땡땡 에? 아이엠 뽀뽀갈교 형완 사랑한다 어? 에? 뭐예요 뽀뽀갈교 맞아요? 아 근데 저 땡땡땡 저 음절이 걸린다 세 개에요? 몬베베 뭐 뭐 뭐 뭐 아 내 글자야? 땡땡땡 뭐 뭐 뭐 몬베베 사랑한다 땡땡 사랑한다 몬베베 잘 잤어요? 밥 먹었어요? 아 밥 먹었어? 땡땡땡 아 내가 아 기현이 많이 하는 거 민혁 민혁 호이 호이 형완 호우 호우 아니 근데 그 뭐 말이 안 돼 몬베베 땡땡땡 힌트 줬어 아 그러네 몬베베 땡땡땡 암부를 몬베베 잘 잤어요? 몬베베 뭐 하세요? 아 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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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베베 뭐 하시나 뭐 하시나 나이스 아 내가 기현이 말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냐 근데요? 그럼 알면 좋죠 생각해보니까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거죠 그래요 그냥 알아가는 걸로 그럼요 땡땡땡 뭐라고요? 뭐라고요? 최애는 몬스타엑스 민혁 몬베베 아 진짜?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아 아 첫 문제 맞췄네 몬베베분들이 자기 안에서 지금 두 문제 남았다고 합니다 몬베베도 재밌으니까 자 다음 거 몬액은 단추 땡개는 기본이에요 민혁 세 개 셔누 형이 얘기한 거 아닌가? 내가 얘기했나? 저 땡개 아 마지막 문제군요 이제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문제 주세요 조심해가 메리 크리스마스야 땡땡땡땡땡 해줄게 IM 뻑뻑 갈겨줄게 몇 글자죠? 땡땡땡땡땡 몇 글자인 것 같은데요 메리 크리스마스야 뭐였죠 정확하게 아 형원 형원 외롭지 않게 해줄게 와 대박 와 진짜 저 지금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지금 했네요 지금 했네요 지금 했네요 앞으로 가보자고 해서 이런 퀴즈 스피드 퀴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조현씨 전 게임이란 너무 바이브가 나네요 조현씨 한마디도 못했다고요 조현씨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게임만 해요 이거 저 이거 개인 캠 나가죠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멈춰있어요 조현씨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게임만 해요 이런 게임 저런 게임 하는 거죠 노래방한테 그렇게 신나하다가 갑자기 이 게임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이 안 나 네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게임까지 불살라봤습니다 네 아 몬스타엑스 멤버들 어땠습니까 아 진짜 정말 좋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 많이 놀고 가는 거 같아요 오 진짜 진짜 여러 가지 한 거 같아요 네 너무 잘 놀았어요 오늘 네 진짜 최고였어요 네 근데 이게 즐거운 건 즐거운 건데 이게 승부의 세계라서 그렇죠 점수를 지금 최종 점수를 아마 지금 합하고 계실텐데 어허 지금 대충 슬슬 저희 화면에는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등이 누구인지 점수가 나올 거 같은데 나왔나요 네 보여주세요 과연 1등은 누구일지 점수 는 바로바로 자 주헌 형원이 90점 와우 그리고 기헌 민혁 아이엠이 100점 동점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거의 다 똑같다 근데 많이 올라왔다 형원이요 마지막에 조금 그러니까 20점에서 갑자기 90점이 됐네 방금 그 스피드키즈에서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 많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죠 이 세 명인데 세 명이서 도마도 한 번 할까요 도마도 안 되는구나 도마도 안 되지 스파게티 아 가위바위보 깔끔하게 자 1등까지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제가 봤을 때 저번 주에 제작비를 좀 써서 이번 주에는 약할 거 같아요 맞아요 확실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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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우승은 2주 연속 아이엠이 하게 됐는데 와우 아니 어떤 특혜가 있길래 그런거죠 진짜 궁금하다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올인 선물은 올인이다 한 분에게 올인한다고 했었죠 네이버 나운에 원하는 프로그램 네이버 나운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을 단독 출연권 와우 나우 주머니 5개 선물 선택권 그 뭐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머니 5개 여기 있는데 야 선물 갖고 싶은 거 야 저거 저거 제일 비싼 거로 오르면 5만원이거든 그럼 525야 자자자 25? 장난아니지 야 이거 베스키라베스 같은 거 높은 가격수는 커피 있지 커피 3만원짜리 높은 가격수는 안돼? 그것도 있어 올리브영 5만원 자 일단은 이거 두고 자 일단은 일단은 IMC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대신 이 선물은 꼭 다 쓰셔야 돼요 네 나우 그 출연권이랑 아 방금 꼭 다 쓰셔야 돼서 오케이 오케이 알겠죠 네네 꼭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니 그 이제 그 말해도 돼요? 네 왜요? 네 말하세요 아 이제 이게 되게 많잖아요 보기가 네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그 기준 분류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제일 비싼 가격 위주로 예예예 아니 그럼요 같이 가야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 네 네 자 일단 IMC의 네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즐겁게 놀다 가는 것 뿐이었는데 네 이렇게 선물까지 주시니까 감기 불행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어떤 걸 고를 예정이죠? 조회가 안 되는데 아 인터넷이 안 터지나요? 그게 왜 안 되지? 끝나고 천천히 보면서 이게 끝나고 천천히 보면서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 뭐 프로그램을 생각해 놓으신 거 있어요? 저는 일단 보고싶쇼에 한번 다시 한번 나가보고 싶고요 민혁이 민혁이 민혁씨가 싫어하시는데요 싫어? 아니 아니 고개를 절레절레 좌우로 흔드시는데요 아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민혁씨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잖아요 아니까 추천해줘요 추천 민혁씨가 아 저는 저는 제가 보고싶쇼 하는데 언제든 언제든 초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초대 거는 진짜 다른 분들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아 그 거기 어떠세요? 어떤 거에요? 저는 그 야간작업실 야간작업실 너무 좋다 적진님께서 우리 스탠드업 해주신 거 세션 해주신 거 봤거든요 네 근데 아이엠이 가면 좋을 거 같아 아이엠 또 솔로 나왔던 거 밴드 버전으로 해가지고 어 잠깐만 획기적인 댓글들이 몇 개 보이는데 단독이었잖아요 네 바꿔서? 민혁씨도 없고 혼자 보고싶쇼를 창균씨 단독 아이엠씨 단독으로 느낌있다 괜찮아요 한 회 정도는 창균씨가 이제 호스트가 되는거죠 아이엠씨가 네 뭐 뭐 원하면 그 주 이제 죄송한데 그 정사는 제 쪽으로 될 거에요 아니아니 출연율 한 번은 출연율 한 번은 줘야죠 에이 형 에이 한 번은 줘야지 네이버랑 저는 계약서를 써요 네이버랑 네이버랑 이래형 지금 구두 계약하시죠 여기 작가님 앞에 계시니까 알겠어요 추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케이 자 이제 몬스텍스 필승 게임 가보자고 이제 마칠 시간인데 아 잠깐 보고싶쇼 그러니까 저 빼고 아이엠만 혼자 한다는 거죠? 네네 아 계속 마음에 걸려요? 계속 얘기하네 아니 좋아 어 그때 게스트로 오세요 어 그때 게스트로 갈게요 콕으십쇼 어때요? 콕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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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잖아요 역시 아잠 아니 지금 단독으로 하는 콕으십쇼가 뭐야 아이엠은 보고싶쇼 잠깐 한번 가보죠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콕으십쇼 네 여하튼 콕으는 것도 아니고 콕으십쇼 여러분 이제 오늘 다들 즐겁게 놀았나요? 네 너무 즐겁습니다 어떤 게 제일 즐거웠어요? 주헌씨 같은 경우 노래방 저는 노래인데 그 끝에 아 나 머리 머리가 아니 머리가 정신이 없네 다른 분들부터 할래요 머리 아 네 저는 일단은 그 철가방 게임할 때 주헌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게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일단 철가방에서 오늘 주헌이가 한 중후방까지 아 너무 잘 꺼졌어요 MC로서 MC가 아닌데도 중만부터 MC가 아닌데도 너무 잘해 줘가지고 아 재미있게 놀았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뭐 뭐든 열심히 하자는 에티투드로 에티투드로 오늘 가보자고 임했고 또 다음에도 또 뭐 1등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어 예스 네 네 그럼 오늘 가보자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나오에서 계속 가보자고 볼 수 있으니까요 걱정 NO NO 그리고 다음 주 24일 목요일 밤 10시에도 가보자고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목요일 밤 9시 50분에 모닝콜 해드릴까요? 자 이게 주현씨 주현씨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다시 알려줄게 가보자고를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요일 밤 9시 50분에 모닝콜 해드릴까요? 이걸 원한 거죠 다시 큐 어떻게 가보자고를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요일 밤 9시 50분에 모닝콜 해드릴까요? 아 역시 응용인군가 정확했어 역시 응용인군 좋네 자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주 가보자고 마지막 회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제가 하는 코그십쇼도 한번 놀러와 주십시오 아 삐졌잖아요 악붙여서 해 아 이거 재밌으라고 한 거야 아 이렇게 그러지 마 나 지금 가운데에서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난 좋아 난 좋아 괜찮아 괜찮대 미안해요 창윤씨가 한번 진행하시는 코그십쇼도 빨리 인사드리죠 네 저희 가보자고 보고 싶쇼 코그십쇼 다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몽상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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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i 미워 아직은 알 수 없어 너의 blackfeel 또 다른 느낌 미워 어둠을 감춰 너 Oh my heart is beating now So sweet한 네 미소 속에 난 빠져들어 널 줄게 난 홀려 너를 밀어내려 해봐도 너를 잊어보려 해봐도 흔들리는 네 마음 calling me now Zero Zero lucky now My suit is black, my suit is fresh Open my pack, let me show how I've been All in을 따면 다 이기는 게임 벌리는 대로 파는 이미 rain What you do? They don't know what you do 내 손에 잡은 진암도 그 빛 I'm a handsome sum up my knee I've got a basketball on my team 주머니에 흘린 엄청난 C No oldie 내로 언제나 깔끔하게 박히는 나의 Fee Nice and sexy 날 따라오는 수시껏 Ultimate season 맛은 hot maximum 불이 있던 못해 떨어지네 Dook dook heart S F So sweet한 입맞춤 속에 더 빠져들어 널 줄게 난 홀려 날 멈추려 뭐해봐도 널 봐서 날 해외해봐도 흔들리는 네 마음 calling me now Zero Zero lucky now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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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suit is black, my suit is fresh Open my pack, let me show how I've been All in을 따면 다 이기는 게임 벌리는 대로 파는 이미 rain What you do? What you do? They don't know what you do 널 손을 잡은 채 난 포커베이스 In shot! Woo!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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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up! She'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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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Woo! 가 hero 확신해 나 Ah! Ah!아! always learned So you'll Turkey Oh! Huawei Ah! Oh!ijn 순간에 Là Keep getting Willie voice alguy A lot of Me 을 Baby Boy goin hombre This One Dooh Is Travel Me O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